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유린인데 데스티니2 레딧 외국 커뮤니티가 이번주 어떤 이슈를 제일 많이 논의했는지에 대해 이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거 하려고 그냥 탑 이번주 클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스크린샷도 추가할 수 있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호자들이 제일 많이 논의했던 이슈는 엑스포로이트나 버그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이 징후에 따라 번지는 수호자에게 이득이 되는 버그를 되도록 빨리 고쳐주지만 수호자의 레벨링에 방해가 되는 버그를 고쳐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 의견은 의무서리라고 부르고 지난 시즌에 나왔고 번지가 냈던 설명을 링크도 추가했습니다. 링크에 따라가면 번지 커뮤니티 관리자 코스모가 이런 설명을 냈습니다. 하루 정도에 처리되는 버그는 보통 서버적으로 고쳐줄 수 있고 테스팅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버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많이 없어서 보통 시간을 더 많이 필요하대요. 다음 화제는 풍자입니다. pvp에서 시공이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pvp에서 얼음 상태에 풀려고 버튼 매싱 대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까먹었던 취미를 되찾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걸 이미 좀 바꿨죠? 어제 핫플릭스로 지금 얼음 상태에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빙결 지속 시간이 4.75초에서 1.35초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심각한 이슈입니다. 바로 포세이큰과 쉐도우 킵의 가격에 관한 이슈입니다. 둘 다 여전히 25달러이지만 컨텐츠 투력 제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대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제의 This Week at Bungie에 따라 시즌 10의 7번째 스라프 무기와 시즌 11의 몇 가지 무기도 돌아올거에요. 그 다음 농담 화제에 두 개 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란 무기에 관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수호자에 따라 타임슬립 징후가 발사하는 중알은 수호자들이 대스니 1에 있던 룻케이브 안으로 발사한 중알이래요. 다른 농담은 시부이라스라는 캐릭터가 좀 이쁘게 나오면 좋겠대요. 심각한 화제로 돌아갑시다. 이 수호자가 대스니의 시즌 모델이 수호자의 탓이라고 한대요. 왜냐면 수호자들이 확장팩에 나오는 사이의 컨텐츠 가뭄에 대해 너무 많이 불평했기 때문이고 수호자들이 항상 번지에게 확장팩의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고 1년 내내의 컨텐츠를 따라고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토픽은 토력 제한에 대한 토픽입니다. 이에 따라 무기 토력 제한은 괜찮지만 시행하기가 잘 못되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무기를 사라지고 새로운 무기가 거의 없어서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게 아직 공부 중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마음에 드는 점과 안 좋다고 생각하는 점을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의 한국말의 이상한 점이나 완전 틀린 점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실래요? 저는 그런 거 알아야 한국어를 더 잘해줘요. 김효를 재밌게 보내시고 내일 레이드데이 원 도전하는 수호자들에게 화이팅!